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마다 내보내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어느 여집사님이 보내주신 아주 좋은 사연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을 갖고 45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집사입니다. 저에게 교회란 것은 어릴 적 놀이터 같은 곳입니다. 부모님 따라 놀러 다닌 거죠. 사춘기 때는 방황하느라 주님과 멀리 했었지만 다행히 좋은 믿음 있는 신랑을 만나 결혼하였고 그 후 주님과 함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의 저의 모습은 물 위를 걷는 베드로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교회를 섬기고는 있지만 답답하고 신앙의 정체기가 점점 길어지는 느낌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솔직히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이 나쁘거나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설교 혹은 샤머니즘 같은 설교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저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못 알아 듣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 목사님은 이론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신학대학에서 수업으로 들을 만한 말씀들이 많아서 이해하는 게 어렵고 버겁습니다. 그 교회를 섬긴 지 오래되었는데 예배에서 계속 말씀의 은혜를 얻지 못하니 겉만 뱅뱅 돌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잘 성장해 가고 있는데 저만 그 자리에 멈춘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하고 교회를 옮기고 싶은 생각도 해봤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일로 느껴져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목사님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르다가 성령을 소멸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지요? 그리고 이 정도의 이유로 교회를 옮기려는 건 너무 과한 생각일까요? 어떻게 해야 지금의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목사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솔직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아마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이 사연을 오늘 일부러 골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인을 위하여 있는 걸까요? 교인이 교회를 위하여 있는 걸까요? 답은 둘 다 다죠. 답은 둘 다 답니다. 교회는 또 교인들이 위해줘야 교회가 살아가는 거고요. 또 이렇게 잘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교회의 목적은 교인을 잘 섬기고 교인이 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니까 교회는 교인을 위하여, 교인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면 저는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인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잘 맞지 않고 혹은 틀린 경우라고 하면 저는 교회를 바꿀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벌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위험한 일이고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인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교회 등록을 받아주자, 다른 교수 오시는 분들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선택의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교회가 교인을 금하는 법은 세상에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선택의 자유를 금하는 하나님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은 교회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떠날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건 매우 신중해야 할 일이에요. 조금 교회를 다니다 보면 힘든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고 신앙적으로 조금 싫증이 나는 때도 사람이니까 있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교회를 옮긴다면 평생 교회 옮기다가 신앙생활을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해요.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때 두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바꿔야 할 때가 있고요. 둘째는 나를 바꿔야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아무래도 교회를 바꿔야 돼. 그렇게 판단이 되면 교회를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나를 바꿔야 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나만 바꾸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나를 바꾸지 않고 교회 바꾸는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평생 그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바꿔야 한다면 어떤 때 교회 바꿀 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는 좀 이단적이다. 목사님의 설교가 이단이다. 또 정치적인 선동으로 해서 너무해서 저건 복음하고 관계가 없다. 기복적이고 샤만이즘적이고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회라고 하면 저는 교회를 당장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 권하자고 하는 일은 목회자가 신격화되고 교주화되고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니까 제 자녀라면 떠나라고 권면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그냥 제가 오늘 주신 사연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사연을 보내주신 집사님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보면 다 교회 생활도 좋고 또 교인들과의 관계도 괜찮고 목사님의 설교가 좀 신학자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딱딱해서 은혜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것만 문제지 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은혜 받는 훈련이 필요해요. 은혜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목사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찾아내는 직업이에요. 성경 속에서. 그런데 저는 새벽 기도회 같은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장씩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성경을 딱 펴면 그 속에 은혜가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쉽게 그걸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성경은요. 보면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 속에 은혜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은혜가 씨가 안 보이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럴 때 건너뛰고 싶어요. 건너뛰고 싶어요. 다른 장면을 보면 설교하기 쉬운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매일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매일 그 속에서 은혜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기도하고 그 속에도 은혜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애를 쓰다 보면 보여요.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왜 이 은혜를 그 동안에는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시간을 하잖아요. 제가 바로 그 설교를 그렇게 하다가 찾아낸 말이거든요. 새벽 기도했대. 이렇게 매일 한 장 한 장 읽어나갈 때 그런데 어느 날은 은혜가 없어 보여서 찾지를 못해서 애를 쓰다가 찾았는데 와 기가 막히다. 이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거든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요. 믿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훈련해서 얻어낸 제 하나의 신앙적인 재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한테 이런 거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설교를 한 번 듣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설교 같아요. 딱딱한 설교죠.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설교. 첫 번의 은혜 받기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설교가 녹음된 게 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한 이해가 될 때까지 은혜가 될 때까지 한 번 거짓부리고 몇 번을 훈련해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은혜가 있다.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다.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도전하고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그렇게 해서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혜 받는 실력이 늘어요. 그렇게 되면 그 딱딱한 설교를 정복하면 쉽게 보이지 않는 말씀 속에서 은혜 찾는 것을 훈련하다 보면 천지사방에 은혜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을 보고 은혜 받는 능력이 점점 커져요. 제가 날기세하면서도 몇 번 인용했던 좋은 시가 있어요.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 무명의 백태가 벗어지며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보호하던 손가락이 열 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한 듯 놀라없고 봄에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는 듯 사뭇 황홀합니다.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시예요. 무명의 백태 눈에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무명의 백태가 벗어지니까 만유일체가 말씀이라고 왜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손가락 열 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한 듯 놀라없고 봄에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는 듯 사뭇 황홀합니다. 무명의 백태가 벗어지니까 만유일체가 말씀이고 은혜지 않아요? 다윗의 시편에도 비슷한 고백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나기사 하면서 읽었어요. 시편 19편 다윗의 시편인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게 중요해 3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나 처음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 가지고 한 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이단이 아니라면요. 목사님 설교. 그렇죠? 또 정치적인 선동도 아니고 샤만이즘적인 것도 아니고 다만 좀 딱딱해서 내가 은혜를 잘못 받는다라고 하면 나를 단련해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 반드시 은혜 받고 말 거야. 이렇게 도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려고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설교는 참 중요해요. 우리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래 지나는 것은 우리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는요. 설교 시간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옛날에는 종 치고 시작했잖아요. 난 그 땡 하고 종 칠 때 어느 날 소름이 쫙 끼친 적이 있었어요. 예배 시작하겠다고 종을 딱 치는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느 때는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 줄줄 흘리고 어느 때는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듣다가 큰 은혜를 받고 은혜가 목사님의 단순한 설교 하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데 다 있어요. 가서 교회를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또 선교하고 이런저런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그게 다 사실은 예배거든요.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목사님 설교 하나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는 생각은 자칫 위험할 수 있어요. 다른 데 가서 목사님 설교는 들리는데 다른 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교회와의 관계라든가 다른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되다 보면 그냥 쉽게 나를 바꾸지 않고 교회만 바꾸려고 하다 보면 교회는 100개 바꿔도 만족이 못할 때가 많을 거예요. 어느 때는 이게 문제가 되고 어느 때는 저게 또 은혜가 안 되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쉽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질문이 오픈적인 질문이에요. 그것을 다 드러내놓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열심히 설명을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또 좋은 질문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같이 이 시간을 듣는 우리 날기새 애청자들에게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도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고민을 이렇게 털어놔서 오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좀 어려워서 딱딱해서 그래서 은혜가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 생활이 오래되면 신앙적으로 성령을 소멸하고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질문을 보내주었습니다. 교회를 바꿔야 할 때가 있고 나를 바꿔야 할 때가 있다. 교회를 위하여 교인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교인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바꿀 수도 있지만 바꾸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의 설교가 이단도 아니고 정치적인 선동도 아니고 사모님적인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을 교주화하는 그런 위험한 설교도 아니라면 한 번 딱딱하고 어려운 설교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은혜 받을 때까지 그 설교가 은혜가 될 때까지 자신을 훈련해서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드디어 마침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다윗처럼 구상시인처럼 은혜 받는데 능통한 능력 있는 은사가 있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도 이 비슷한 고백을 해요 10편, 19편이었죠 며칠 전에 제가 한 번 인용을 했는데요 다윗의 10편인데 거기에 이름, 구절이 있어요 들리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귀가 탁 터진 거예요 와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구나 하는 그런 기막힌 고백을 하는 거 우리가 생각했었는데요 은혜 받는 일에 말씀이 들리는 일에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외국어 들을 때 잘 못 듣잖아요 그런데 자꾸 공부하고 공부하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이 탁 들릴 때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참 깊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좀 딱딱하고 논리적인 설계를 하시는 목사님의 설계가 어느 날 탁 터져서 외국어가 모국어처럼 들리는 그런 축복이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사님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